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이슈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건축 관련된 이슈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재건축 관련된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지금 새해가 들었는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공사비 갈등이 2024년 들어서는 좀 심각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최근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지금 주민들 상대로 해서 한 60억 원 정도의 소송도 일어나고 있고 공사비를 관련된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다 보면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이런 것들의 사업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초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든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한참 초기 재건축 시작하는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좀 많이 각광을 받았었죠 대표적으로 강남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여기다가 서울시에서는 신통계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좀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한참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초기 재건축 재개발 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공사비 문제로 멈춰있는 사업장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주나 뭐 착공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단지들도 사실 작년에 이제 공사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주 같은 것들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새해부터 좀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대조 1구역이라든가 잠실 장미아파트 뭐 이런 경우에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각한 게 지금 공정률이 한 20% 정도 되어 있어요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공사비 문제가 생겨서 지금 사업이 멈춰버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조 1구역을 보면은 좀 생각나시는 단지가 있죠 둔촌주공인데 지금 이제 일반 분양 다 마치기는 했죠 근데 이제 둔촌주공은 또 다른 이슈가 지금 있죠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2022년에 한 절반 정도 지어졌을 때 이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진짜로 이제 공사 멈춰서 공사가 안 되면은 조합원들 손해는 어떻게 되는지 일반 분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결국에 이제 갈등이 봉합돼서 가기는 했으나 조합원들 1인당 이제 추가 분담금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지금 대조 1구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그 조합 내부에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게 조합 집행부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집행부가 대표성을 띠냐를 두고 내부에 이제 갈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시공사 현대건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제 섣불리 어떻게 공사를 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조합 내부의 어떤 이런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으면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전에 재건축 당시의 그 공사비하고 현재의 공사비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면은 결국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 뭐 수익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없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비용과 수익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한 그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사비가 사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500만 원대 공사비 형성했었거든요 평당 근데 이제 최근에 공사되는 거를 보면은 뭐 800만 원대 공사비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실진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평당 이제 그 66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그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889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거의 30% 정도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비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이 1인당 이제 조합원 1인당 1억 5천 정도가 늘어나요 여기가 지금 규모가 2451세대거든요 상당히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조합원 입주권의 수익을 판단해 보는 구조는 사실 일반 분양 수입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용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분양 수입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으면은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걸려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즘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고분양가인 경우에 일반 분양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반 분양 수입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게 되면 조합원 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거의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금리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 고려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까 550만 원 얘기를 하고 800만 원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공사비가 올라갔다고 하면 결국 얘기 들어보면 공사비 관련돼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한다면 결국은 시공사라든지 또 조합이나 또 조합원들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영향들이 나타날까요? 실제로 공사비가 늘어나면 조합원들은 직접적으로 비용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는 데다가 요즘 사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프리미엄들도 조정되고 결국에 조합원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공사비가 결정되는 시점을 한번 보시면 시공사 선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가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 공사비를 좀 확정을 해서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공사비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만약에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 좀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업이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사업을 가야만 되나 내가 이렇게 비용 부담을 많이 하는 건 좀 부담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사업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상계 2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추가 분담금이 좀 1, 2억씩 늘어나다 보니까 아예 부결이 됐어요 총회의 장건 자체가 그래서 조합원들이 좀 반대하는 부분들이 좀 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조 1구역처럼 짓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게 시공사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시공사랑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미 이주해서 착공 들어가서 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업이 지원되면 계속 이주비 이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조합원 부담은 더 커지고 새로운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거의 올려주게 되는 그런 형태들이 되고 다른 사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이런 문제 자체가 단순히 서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 말고도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너희 아버지 남천동 살제 이런 얘기하는 부산의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대장 아파트입니다 부산 안에서 여기서도 비슷한 크기로 만약에 분양을 받겠다고 하면 새 아파트 받기 위해서는 무려 6억 8천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지역에 따라서는 아파트 한 채에 가까운 그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용산도 한강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원효로에 위치한 산호 아파트도 한 4억 8천 정도의 추정 분담금이 나오고 있어서 조합원들이 쇼크를 받았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의 노량19역 여기는 이제 재개발이 되는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도 평당공사비 한 730만 원 정도 제시를 하니까 거설사들이 입찰을 안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시공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공 단가 자체에 대한 금액이 너무 낮다고 하면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하면서 시공사들이 지금은 시장을 좀 견인을 하면서 약간 갑의 형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 같은 경우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야지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이런 지금 문제를 가진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비 갈등이라는 거는 결국에 협의가 필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공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합은 보통 조합 임원분들이 그 지역 내 토지를 가진 분들 주민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공사 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도 가뜩이나 시공사 쪽에 유리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을 할 때 좀 이제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가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더 앞서서는 시공사 선정 절차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이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는 요소를 좀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 문구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공사비가 몇백억씩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부터 좀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약 체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둔촌주공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해서 결과를 내더라도 이게 뭐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 협상을 하는 어떤 기준금액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공사비 검증을 받는 절차에 있어서도 사실 시공사는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공사비가 어떻게 산출이 됐고 왜 그런 공사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잘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에 이게 조합 쪽에서는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조합 쪽에 좀 불리한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대응을 하셔서 공사비 협상에 좀 적극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앞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움들을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항상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이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장의 환경이나 이런 것도 변하는 거 집 이슈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들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도시와 경제